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15일 중국 주광주 장천강 총영사관과 면담을 갖고 상호협력과 우호증진을 다짐했습니다. 먼저 장천강 총영사는 김관영 지사의 취임을 축하하고 전북이 대중국 교류의 우호증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상호협력이 지속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라북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지역이라며 주광주 총영사관은 호남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외국 공간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.